예, 바로 저 발언이죠. 류젠차우의 미인 발언입니다. 외교관에서는 그렇게 미인, 여성에 대해서 미인이다, 예쁘시다라는 발언이 결례가 될 때가 있어요. 맥락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결례, 덕담 수준 아닙니까? 같이 대변인이 돼서 브리핑을 한다면 위원장님만 보게 될 것 같다는 거니까 결례인가요? 결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맥락으로 보면 덕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양반이 차관부급인데 직업 외교관이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맥락을 본다면 저게 결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살짝 비틀어서 보자면 그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공식적인 자리였고요. 특별히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누군가의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 특별히 여성의 외모를 언급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물론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당신을 어떤 대표급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여성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본다.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볼 가능성도 조금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분위기를 하나의 문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결례를 아는데 그런 게 쓰는 것 같아요. 여성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또 보니까 나경원 위원장의 미모가 출중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조리가 차건보에서 워낙 공무원 세계에서 대변인까지 했는데도 저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또 그런 걸 방지하는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나경원 위원 외모를 갖고 과거 정치인들이 또 발언을 한 것들도 있고요. 일단 정치평론은 팩트부터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나경원 위원은 저도 직접 여러 번 봤지만 실제로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인을 미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인인데 그러니까 얼굴이 미인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겠죠. 나경원 위원장은 얼굴밖에 생각 안 나고 뭐 하신 말씀을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미인이다. 나경원 위원장은 또한